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먼지도 강력한 흡입력으로 남김없이 깨끗하게 계단이 있는 곳에선 고성능 센서로 낭떠러지를 감지해내고 공간 맞춤형 모드로 청소가 더욱 쉬워집니다. 두 개의 강력한 배터리로 넓은 공간도 문제없이 좁은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바쁜 브레이크 타임에는 일을 나눌 수 있어 영업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물건이 많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간에서는 청소 금지 구역 설정으로 필요한 곳만 알아서 함께 때로는 나눠서 청소하는 스마트한 청소 파트너가 됩니다. 늦은 반까지 이어지는 영업시간 퇴근을 늦췄던 마감 청소도 청소 예약 기능으로 간단하고 손쉽게 어두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청소 후엔 스스로 복귀합니다. 대형 소형 공간 크기에 상관없이 낮에도 밤에도 사람이 없어도 저마다의 공간에 걸맞는 맞춤형 청소로 강력하게 LG 상업용 로봇 청소기 공간에 맞춰서 청소하고 баст을 함께하는 영상에 올려있는 영상으로 청소을 추천드립니다. 청소관에 맞춰림 청소관에 맞축